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쌤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혹시 마틴 루터킹이라는 분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세요 특히 미국 그쵸?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 미국에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을 때 이 차별을 철폐하고자 굉장히 노력하신 그런 인권운동가인데요 우리 그럼 오늘은 이 시간에 마틴 루터킹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렛츠 겟 스토릿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틴 루터킹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덕션 도입분이에요 그쵸? 한번 볼까요? A beautiful baby boy was born on January 15, 1929 to a beautiful woman 엘버타 and her husband 마틴 루터킹 시니어라고 되어 있죠? 자 a beautiful baby boy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그쵸? 소년 아기가 즉 남자 아기가 was born 태어났답니다 언제요? 그렇습니다 1929년 1월 15일에 누구에게 태어났냐면요 to a beautiful woman 아름다운 여인인 엘버타와 그녀의 남편인 마틴 루터킹 시니어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내용이죠 they named their son 마틴 루터킹이라고 했죠? 자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었대요?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킹이라고 이름 붙였죠? a child who grew up to be a legend 그랬어요 자 아이는 아닌데 어떤 아인가요? 후이한 아이라는 거죠 그쵸? 자 후이한 아이 나왔습니다 자 grew up이 뭐죠? 자랐다라는 뜻이에요 grow up에 그쵸? 과거인데요 자랐어요 나중에 뭐가 됐냐면 to be a legend 전설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 to는요 앞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다음에 to 다음에 결과예요 to be a legend 뭐예요? 전설이 되었어요 자라나서 그리고요 a man people would remember forever 그리고 남자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people would remember forever 사람들이 would remember 기억할 forever 영원히 기억할 그런 남자랍니다 this is his story 자 이거는 바로 그의 얘기고요 the story of one of the kindest and the most compassionate man that ever lived 그랬어요 자 이거는 the story 그죠? this is his story 그의 이야기인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the story of one of the kindest 뭐죠?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자 one of the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최상급이 나오면 one of the 최상급 하면 가장 뭐뭐한 뭐뭐 중에 하나 이런 뜻이에요 자 가장 kindest 뭐예요? 친절하고요 and the most compassionate 뭐죠? 가장 동정심이 많은 그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요 that ever lived 뭐죠? 여지껏 살아온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 되겠네요 자 his kindness and compassion for mankind made him a great brother, great friend and most importantly a greater human being 그죠 나왔어요 자 그의 kindness 뭡니까? 뭐가 친절한가요? and compassion 동정심이요 누구를 향한 for mankind 인류를 향한 그런 마음이 made him 만들었어요 그를 어떻게 해요? a great brother 아주 위대한 형제로요 그리고 a great friend 위대한 친구 and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는 a greater human being 더 훌륭한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human being 인간으로 말이죠 well for he believed in equality for all 그랬어요 자 for가 여러분 뭐뭐를 위해 라는 뜻도 있지만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뭐가 뭐 했기 때문에요? for he believed 그는 믿었어요 자 believe in 중요해요 여러분 자 believe in 하면요 뭐뭐의 존재를 믿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걸 뭘 믿었기 때문에 he believed in equality 자 equality 하면 그렇습니다 평등함이죠 for all 모두를 향한 평등 즉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림 보시면 자 마틴 루터킹 그죠? 목사님이 나와 있는데 이 마틴 루터킹은 특히나 우리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강대상에서 연설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마틴 루터킹의 그죠? 어린 시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Childhood and Education 그래서 어린 시절과 교육되어 있네요 자 마틴은요 자랐습니다 자 with 누구와 함께요 An older sister 나이가 더 많은 여자 형제 즉 누나인 윌리와 and younger brother 남동생인 Alfred와 함께요 어디서? In the beautiful city 그죠? 아름다운 도시 그게 뭔데요? Atlanta, Georgia 자 미국의 조지아주에 Atlanta라는 시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자 little martin king loved the singing and music 자 어린 martin king은요 뭘 사랑했대요? Singing and music 그죠? 노래하는 것과 음악을 사랑했대요 He was also a great orator 자 그는 또한 위대한 뭐였냐면 orator라고 해요 자 orator라면은요 연설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아주 위대한 연설가예요 Martin was a very sensitive child 뭐죠? 마틴은 아주 예민한 그런 아이였대요 섬세한 아이예요 As he grew up 그가 자람에 따라 inequality saddened him 자 이 책에서 이 martin looking 알리는 오늘 이 책에서는요 이 equality와 더불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inequality라고 읽고요 inequality 하면은 네 불평등이에요 그가 자라면서 불평등이 saddened him 그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Martin had to lose his oldest childhood friend 자 martin은 had to 뭐 뭐 해야 했어요 lose his oldest childhood 그의 가장 어린 시절의 친구를 잃었어요 왜? Because he was white 그 친구가 was white 뭐죠? 백인이었기 때문에 and martin was black martin은 흑인이었기 때문에요 he believed that everyone was equal 그죠? 그는 믿었어요 뭐라고? everyone 모두는 was equal 동등하다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The color of a person's skin did not matter 자 한 사람의 skin 뭐예요? 그쵸? 피부색은 did not matter 중요하지 않았어요 He knew that humanity was above all 그죠? 그는 알았습니다 뭘 that year를요 humanity 뭡니까? 인류애가요 인간성 인류애가 was above all 다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 즉 가장 중요하다고요 and it was time that 자 여러분 이렇게 it was time that 블라블라 하면은 that year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요 자 뭐 할 시간이었을까요? people understood that too 사람들도 그걸 역시 이해해야 될 그럴 시기였습니다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옆에 보시면 우리 마틴 루터킹의 어린 시절인데 굉장히 영특한 그쵸? 똑똑한 소년으로 보이네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마틴 루터킹이 학삼으로 쓰고 있어요 졸업하는 시즌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자 마틴 was a very intelligent kid 마틴은 아주 지적인 아이였어요 so much 너무나 많이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so의 동그라미를 해보시고요 much를 a로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hat을 동그라미하고 나머지 블라블라를 b로 받을게요 그럼 so a-b라는 구문이 보이시죠? 자 so a-b 하면 영어에서는요 너무 a에서 b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틴이 아주 영특한 지적인 아이였는데 너무나 많이 그러해서 즉 너무나 짓작이어서 that he skipped his 9th and 11th grade 자 그는 skip 건너뛰어요 his 9th 아홉 번째 그리고 11th 뭐예요 11번째 학년을 건너뛰다 그 외에 여러분 공부를 너무 잘하면 서양에서는 특히 월반을 하는 개념이 있어요 9학년하고 11학년 그렇죠? 참고로 우리 1, 2, 3,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 7학년으로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그럼 9학년이면 중3과 그죠? 11학년 고2를 건너뛰어서 월반했다는 얘기죠 and made it to college at a very young age of 15 자 여러분 made it 보이시죠? 자 원래 make it은 그것을 만들다인데요 여기서는 그걸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어디로 성공하다 기꺼이 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made it to college 뭐예요? 대학으로 대학으로까지 해냈어요 즉 대학으로 갔어요 at a very young age of 15 열다섯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되겠죠? he passed through college 자 그리고 그는 대학도 그죠? 다 통과했고요 and graduated 졸업했어요 with flying colors 라는 표현 하나 알아주실게요 자 with flying colors 하면은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런 뜻에 그쵸 표현되겠어요 자 그래서 ready to serve 자 봉사할 준비가 됐대요 자 serve가 봉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에 봉사 헌신하냐면요 his greater purpose in life 그의 더 큰 purpose, 목적이요 삶의 더 큰 목적의 봉사에 준비가 됐다는 거죠 he continued with his education and in the year 1955 he completed his PhD at the very young age of 25 그랬어요 he continued 그는 계속했습니다 뭘요? with 뭐에 대해서 his education 그의 교육에 대해서요 and in the year 1955 1955년에 그는 마쳤답니다 자 그의 PhD 뭐예요? 박사학위를요 우와 at the very young age of 25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되겠습니다 정말 25살에 박사학위까지 다 대단한데요 in that same year 같은 해에 the bus boycott happened 자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가 있죠 그죠? bus boycott이란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말인데요 그죠? 참고로 bus boycott은 이따가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 미국에는 예전에 불과 이 1955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같은 버스 좌석에 못 앉고 따로 앉았대요 인종차별이 심했대요 자 근데 어떤 흑인 여성이 이 차별된 따로 앉는 걸 거부하고 백인 좌석에 앉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bus boycott이 일어난 해인데요 1955년이 그게 언제냐면 A defining moment 자 defining moment 하면 여러분 결정적 순간 이런 뜻이에요 In Martin's life Martin의 인생에 있어서 And The start of the biggest civil rights movement in America 자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The biggest 가장 큰 자 그 다음 여러분 용어 하나 알아주시면 좋아요 Civil rights movement 대문자로 돼 있다는 건 어떤 큰 사건을 말합니다 자 civil rights 하면 시민 평등권 이런 뜻이고 시민권이라는 뜻이에요 movement는 운동이에요 자 미국에서 가장 큰 시민권 운동의 시작이었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부분 이어집니다 Do you want to know an interesting fact? 알고 싶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Even though Martin was a great public speaker Martin이 비록 그쵸? 아주 훌륭한 대중연설가였음에도 불구하고 He once got a C in public speaking 그는 once 한때 Got a C C를 받았대요 In public speaking 대중 그쵸? 스피치 수업에서요 말이죠 Yes, Martin Luther King had a C in public speaking 그렇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대중연설가로 유명한 Martin Luther King이 세상에 대중연설에서 C를 받았답니다 However That never stopped Martin 하지만 그거는 그쵸 뭐예요? Martin을 멈추지 못했고요 He never lost hope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요 And in his final year in college 그의 대학에서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요 He secured an A Wow, 그는 secure 확보했어요 A를요 The key is to believe in oneself 자, key는요 즉, 우리도 열쇠라고 하죠 핵심은 열쇠는 Is to believe in oneself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였습니다 As Martin taught with his action Martin이 뭐한 것처럼요? taught, 가르친 것처럼 With his action 그의 행동을 가르친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뒷배경에 어떤 그쵸 우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때 그때 당시 우리 그쵸 우리 50여 년 50년도 더 전에 1955년 버스 보이콧 사건을 지금 나와 있는 진짜 신문인데요 자, 그때 당시가 좀 더 생생하게 좀 보여지시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 이어집니다 In a time where even the buses were separated for the whites and the blacks A 42-year-old black woman named 로사 퍼크스 refused to give up her seat for a white passenger in Montgomery 오우 자, 긴 내용이지만 할 수 있어요 자, in a time 어떤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서 where even the buses 심지어 버스들조차 were separate 분리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 for the whites 백인들과 and the blacks 흑인들을 위해 그렇게 분리되었던 시절에 한 42살에 그쵸 블랙 워먼 흑인 여성 named 로사 퍼크스 로사 퍼크스 라고 이름 붙여진 그 흑인 여성이요 Refuse to 동사하면 뭐뭐하기를 거부하다 이런 뜻이요 자, 뭐하기를 거부했답니까? Give up her seat 그녀의 좌석을 give up 양보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내어주는 걸 거부했대요 누구를 위해? for a white passenger 백인 승객을 위해서 in 몽고매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네요 로사 퍼크 was arrested 로사 퍼크은 구속되었습니다 요새 같으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인데 불과 1955년에만 해도 여러분 흑인이 백인의 자리에 앉았을 때 네, 저렇게 구속될 만한 법을 어기는 그런 어떤 심각한 이슈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found guilty 하면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under the prevailing laws of the city 자, under the 하면은 여러분 뭐뭐 아래서인데요 자, prevailing law 하면은 이건 그냥 알고만 계실게요 우세한 법 아래서 뭐 이런 뜻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이 있고 각 주마다 또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이 법과 법이 상충할 때 더 우선하는 법을 그쵸? 더 먼저 따른다고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실게요 자, this is the incident, huh? right? stir the civil rights activist 자, 이러한 incident, 사건이요 stir 하면 휘저놓다 요동치게 하다예요 뭘 요동치게 만들었냐면 the civil rights activist 시민권 운동가들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문이 보이고요 계속 내용 이어집니다 한번 보실게요 under the leadership of Martin Luther King 자, Martin Luther King의 leadership 아래에서 a boycott was planned 자, 그 보이콧이요 그쵸? 보이콧이 뭐죠 여러분? 반대해서 불매하거나 뭐뭐를 하지 않는 거부하는 운동을 말하죠 보이콧이 was planned 계획이 되었고요 and executive 다만 시행이 되었어요 throughout 뭐의 전역을 걸쳐서 the city 도시 전체를 걸쳐서요 Colored people join in the boycott Oh, colored people이 뭘까요 여러분? 색깔을 가진 사람들 자, 아까 왜 백인을 뭐라 한댔죠? 네, white라 한댔죠? 어, 유색인종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그쵸? Colored people이라 그래요 유색인종이요 그 보이콧에 참여했고요 and refuse to travel the buses 그 버스들 그쵸? 그 차별 정책을 펼치는 그 버스들로 여행하는 걸 이동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This peaceful strike helped create awareness among people 자, 이러한 아주 평화로운 strike 그쵸? 이 strike 하면 어떤 운동이요 그쵸? 파동 이런 평화로운 파업은요 helped 도왔어요 뭐하는 걸? create 만들어내는 거요 자, 그 다음 awareness라는 단어 알아주실게요 자, awareness라는 단어는 경각심이란 뜻이요 경각심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줬대요 누구 사이에 있는?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 말이죠 and stirred 일으켰어요 the very core 아주 중심을요 누구? the biggest civil rights movement in America 미국의 가장 큰 시민권 운동의 아주 핵심부를 요동시켰다 stir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the city of Montgomery 뭐죠? Montgomery 시는 finally 마침내 left to the law 자, 이 표현 좀 알아주실까요? left to the law 하면은요 법을 들어올리다 이 말은 법을 철폐하다 있던 법을 없앤 겁니다 자, 마침내 법을 철폐했어요 뭐에 대한 법이냐면 on segregated public transport 자, segregated 하면 분리된, 차별화된 이런 말이에요 분리된 public transport 그쵸? 대중교통 아까 왜 흑백, 흑인, 백인이 갈려진다 했잖아요 for the blacks and the white 흑백인을 위한 차별화된 그쵸? 우리 차별이 이루어진 그런 대중교통법을 철폐했다 얘기입니다 Martin believed in peaceful procession 자, 마틴은 믿었어요 자, believing 계속 나오죠 뭐뭐가 있다고, 가능하다고 믿다는 거죠 peaceful procession 평화적인 진행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He knew that 그는 알았대요 violence was an answer to nothing 오, 좋은 말이 나왔어요 폭력은 was an answer 답이다 근데 to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의 답이다 즉, 절대 폭력은 어떤 것에도 답이 되지 못한다 이럴 때 되겠죠? for achievement of any goal 자, for 뭐를 위해서요? achievement 성취를 위해서 of any goal 어떤 목적이든지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he knew 그는 알았어요 what was most needed was devotion and belief 자, 여러분 눈에 크게 뜨시고요 what was most needed 밑줄을 쫙 그어보실게요 what은 여러분 1번 무엇이란 뜻 알고 계시죠? 무엇, 그죠? 그러나 2번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보다가 what이 1번 무엇이란 뜻으로 해석이 이상할 때는 2번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세요 자, 여기서는 what was most needed 해서 가장 was needed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was devotion 헌신과 and belief 믿음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for martin 그죠? martin에게는 시작이었어요 he knew 그는 알았습니다 he's calling 그의 자, calling 하면 여러분 약간 종교적인 뜻인데 부르심 소명이란 말 들어봤나요? 그죠? 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부르심 부르심을 알았고 and there was no power 어떤 힘도 없었어요 in the universe 이 우주에 어떤 힘도 없었어요 뭘요? that could stop him 그를 멈출 수 있는 어떤 힘도 우주에는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쵸? 우리 martin luther king의 세계가 계속됩니다 other works 그래가지고요 다른 업적들이란 뜻 되겠습니다 또 어떤 업적을 우리 martin luther king이 만들었는지 그쵸? 세웠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after victorious bus boycott 뭐죠? 아주 승리의 그쵸? 그러니까 성공적인 버스보이커 사건 후에 martin founded the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sclc 자, martin은 founded found 하면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martin이 뭘 설립했냐면요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sclc라는 어떤 단체를 설립했어요 because he knew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all the civil rights 모든 시민권 리더들은요 needed a platform 어떤 함께 모일 구심점 플랫폼이 필요로 했어요 from where they could direct 자, 어디로 붙어요? they could direct 그들이 direct 지휘하고요 and coordinate 협력하는 거 they are civil rights activists 뭐죠? 그들의 시민권 운동가들과 협력할 그런 플랫폼이 풀어나다는 걸 알아서 어떤 sclc라는 단체를 세웠다고 해요 from this very platform 바로 이 플랫폼에서부터 he organized events 어떤 이벤트들 행사를 기획했고요 and peaceful process 어떤 평화적인 진행을 기획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omote civil rights reforms 자, promote이 여러분 증대시키다, 촉진시키다 뭘요? civil rights reform 시민권 리폼 개혁을 그쵸?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all humans were born equal 어우, 선생님도 이거 좋아하는 말입니다 all humans 모든 인간은 were born 태어났어요 어떤 상태로? equal 평등한 상태로 태어났고요 and should be treated equally 자, should be pp 뭐 뭐? 되어줘야 한다 should be treated 대접받아야 돼요 equally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 라고 he would say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a lot of students joined in 많은 학생들이 joined in 함께 했고요 and worked with him 뭐죠?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family supported him too 가족들도 그를 지원했 역시 지원했습니다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아래 부분에 그림이 보입니다 마이틴 루터킹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자, one of the major accomplishments of the SCLC which is undying effort to include the blacks in the voting process 자, one of the 뭐뭐 중에 하나요 major, 주요한 accomplishment, 성취들 중에 하나 누구의? 그 마이틴 루터킹이 세운 SCLC 단체의 성과 중에 하나는 It's undying effort 그것의? 자, undying 단어 알아줄게요 죽지 않는 즉, 영원한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뭘 하기 위하냐면 to include 포함시키기 위한 The blacks, 흑인들을 어디에? In the voting process 투표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걸 말하죠 자, the SCLC sponsored 그 단체는요 sponsor, 후원했어요 20 mass meetings 20개의 아주 큰 모임, 회합을 그쵸, 우리 지원했고요 In the major cities, 뭐예요? 주요 도시에서 In the south, 남부 주요 도시에서요 뭐를 위해서? For the registration of the black voters 자, registration 하면 등록이란 뜻이에요 Of the black voters 흑인 유권자들의 등록을 위해서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Slowly and gradually 자, 천천히 그리고 gradually 점차적으로 His peaceful procession 그의 아주 평화로운 이런 진행들이 extended, 확장됐어요 어디로? To most of America 미국 대부분의 지역으로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그쵸, 우리 영감을 받았냐면요 Inspired by 하면 누구에 의해 영감을 받은 Gandhi's vision 여러분, 마우트마칸이라는 간디라는 유명한 비폭력 운동가 있잖아요 인도에, 그쵸? 간디의 비전, 비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Non-violent protest, 그렇죠 비폭력 저항이라는 간디의 비전에 영감을 받아서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자, the year was 1963 그런 때가 1963년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With his protest, 그의 저항요 In Birmingham이라는 데서 저항에 대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그 Birmingham이 어떤 곳이냐면요 Where 주어가 동사한 Birmingham이라는 뜻입니다 He protested, 그가 저항했어요 그쵸? 뭐에 한 거를 했냐면 The terrible segregation, 아주 끔찍한 segregation, 분리정책 즉, 차별이요 Of blacks and whites, 그쵸? 가게에서의 우리 흑인, 백인에 대한 끔찍한 차별에 항거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However, 하지만 Victory doesn't come easy 어우, 선생님 이 말도 좋아합니다 Victory, 승리는 Doesn't come easy 쉽게 오지 않습니다 Martin Luther King was arrested Martin Luther King은 체포됐고요 And sent to jail 감옥에 보내졌어요 뭐 때문에? For protesting 저항한 것 때문에 시위한 것 때문에 Without what? 뭐 없이? A permit, 그쵸? 뭐죠? 허가 없이, 그쵸? 우리 저항한 것 때문에 되겠습니다 Why didn't jail? 감옥에 있는 동안에요 Martin wrote his famous letter from Birmingham jail 감옥에서 이 마틴 목사님은 그 유명한 편지, 그쵸? Birmingham 감옥에서의 편지라는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편지를 이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through which 그걸 통해서요 He addressed, 그는 언급했어요 His mission 그의 임무와 An emphasize on 자 여기 밑줄 하나 그어볼게요 Emphasize on 하면요 뭐를 강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It's purpose 그것의 목적을 강조했다 되겠죠? As he said in his letter 자, 그가 그의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One has not only a legal But a moral responsibility To obey just laws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One 선생님, one은 하나라는 뜻 아닌가요? 네, one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왜 사람은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네,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또는 우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ne has not only a legal 우리는, 그쵸? 또는 사람은 has 자, 그 다음에 not only 괄호로 묶어보실까요? not only를 괄호로 묶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illegal를 a로 받아보실게요 그리고 뒤에 but 보이시죠? but을 괄호로 묶고 나머지 amoral 어쩌고 저쩌고를 b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슝 뒤에서 보시면요 not only a, but b 보이시죠? a 뿐만 아니라 b 이런 뜻이에요 okay? not only a, but b 하면 a 뿐만 아니라 b 자, 그러면 one has 사람은 모름지기 가져요 뭘요? not only a legal 법적인 뿐만 아니라 mortal 도덕적인 responsibility 책임성을, 책임감을 가진다 뭐 하기 위하냐? to obey just laws obey가 순종하다 해요 just laws just는 이때 그냥이 아니라 어, 합당한 이런 말이에요 합당한 법에 순종할 즉, 합당한 법을 지킬 법적이고 법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 conversely, 역으로 one has a moral responsibility 사람이라면 has, 갖고 있다 a moral responsibility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다 뭐 하려? to disobey 순종하지 않을, 따르지 않을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어디예요? unjust laws unjust 하면 부당한 아, 부당한 법에는 따르지 않을 도덕적 책임 역시 사람이라면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eventually, 결국 his offers bore fruit 그의 노력들이요 자, 그 다음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bore fruit 보이시죠? 자, bore요 b-o-r-e, bore은 원래 동사 원형이 b-e-a-r b-e-a-r 뭐죠? bear, 곰하고 그죠? 철자가 똑같아요 bear fruit 하면은 결실을 맺다 이런 뜻이야 마침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the stores were finally desegregated 그 가게들 왜 흑인 백인을 분류했던 가게들이 finally, 마침내 desegregated 차별을 철폐했고요 and in the same year 같은 해에 following the Birmingham victory 범인, 범인왕 승립 후에요 thanks to m-o-m-o 덕분에 멀틴 루터킹 덕분에 J.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었죠 introduced 도입했어요 a civil rights legislation 이거는 여러분 시민권, 그쵸? 법을 도입했습니다 that changed the world 세상을, 그쵸? 바꾼 어떻게 해요? as people knew it 사람들이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 그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바꾼 그쵸? 그리고 forever 영원히 바꿔버린 그런 법을 당시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이 도입했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I have a dream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마틴 루터킹의 명연설 제목이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걸로 영어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The great order of Martin wrote many speeches 자, 위대한 orator 뭐죠? 연설가인 마틴은 많은 speeches 연설을 썼습니다 His most famous speech was 그의 가장 유명한 연설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인데요 근데 그게 Which he delivered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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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버리 배달하다가 아니라 연설을 하다 뜻이에요 연설을 했어요 인프론 업 25만 명 사람들 앞에서요 He delivered the speech 자, 그가 이 연설을 했어요 자, 1963년 8월 28일이에요 어디서냐면 At the 링컨 기념관에서요 어디에 있냐면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있어요 자 그런데 뭐 하는 동안이었냐면요 while ing 알아 두실게요 자 while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뭐 뭐 ing 하는 동안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 while heading 그랬죠 head는 머리 말고 이끌다 뜻이 있어요 자 뭘 이끄는 동안 one of the largest rally 가장 큰 행진 중에 하나를 이끄는 동안요 자 행진은 행진인데 rallies for human rights in the USA 미국 인권 그쵸 인권을 위한 최대 가장 큰 행진 중에 하나인 되겠습니다 자 in this speech 이 스피치에서요 Martin called for an end to racism 자 마틴은 called for 하면 여러분 촉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종식을 촉구했어요 뭐에 대한 종식 끝 to racism 인종차별에 대한 종식을 촉구했다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this rally became famous 이 행진은요 유명해졌습니다 뭘로서 유명해졌냐면요 as more로서 뜻이고요 the great march on Washington 워싱턴 대행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라서 이름을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and the speech became the defining moment 그리고 그 연설이 그쵸 became the defining moment 뭐죠 결정적인 그쵸 순간이 됐어요 그쵸 of the civil rights 뭡니까 시민권의 아주 결정적 순간이 됐습니다 시민권 운동에 있어서요 미국 and he said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셔야겠어요 여러분 밑에 작은 글씨 우리 그쵸 우리 멜틴 로터킹의 실제 우리 연설인데요 여러분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실게요 자 그가 뭐랬냐면요 when this happens 이게 벌어질 때 and we allow freedom ring 그리고 우리가 freedom ring 자유의 종이 울리는 걸 그쵸 허락할 때 and when we let it ring 그것이 자유의 종이 울리는데요 from every village 모든 마을에서부터 and every hamlet 모든 작은 촌락에서부터 from every state 모든 주에서 그리고 모든 every city 도시에서 울려 퍼질 때 we will be able to speed up 그쵸 우리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래요 that day 그날에 어떤 날이냐면 when all of God's children 하나님의 아이들 신의 아이들 모두가 black man이든 white man 그쵸 흑인이든 백인이든 jew자면 유대인이든 and gentiles 이방인이든 protestants 개신교든 and catholic catholic 구교도 등 간에죠 모두가 will be able to join us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거다 and sing 노래할 겁니다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자 in the words of 하면 여러분 뭐뭐의 가사를 따라 이런 말이에요 in the words of the word the old negro spiritual 옛 흑인 영가라 그러죠 왜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그 보금성가가 있어요 흑인 영가의 가사를 따라서요 그게 뭐냐면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도다 free at last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도다 thank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we are free at last 우리는 마침내 자유입니다 자 이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감동적인 연설이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마지막 conclusion 결론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ruth and fairness attracts and demands attention 자 truth 진실과 fairness 공명정대함은 attract 끌어당겨요 and demands 요구합니다 attention 어떤 주의와 관심을 그렇죠 요구해요 근데 그것이 which is why 자 여러분 문장을 잘 읽다가 이렇게 커마 위치가 나오면요 걱정 마시고요 앞에 내용 커마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커마를 말 그대로 쉬워주세요 앞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리고 위치는 앞에 어떤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is why 왜 주어가 동사한 이유였습니다 왜 마틴 루터킹이 had devoted 가졌는지 devoted follower 아주 열성적인 헌신적인 추종자 들을 가졌는지 그렇죠 어떤 추종자들이라면 who 야한 추종자들이요 who worked with him 그와 함께 일하고요 and supported him dearly 그를 몹시 dearly 아주 몹시 지지한 그런 추종자들 되겠네요 slowly 천천히요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who 야한 사람들이요 who believed in 믿었던 사람들 뭘요 his philosophy 그의 철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joined him 그에게 합류했어요 both black and white 흑인 백인 양쪽 다 함께요 and together 모두 함께 they worked for a better world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했다 내용이 되겠네요 in 1968 1968년에 its legacy 그의 legacy 하면 유산이란 뜻이에요 그의 유산은 remained 남아있었다 남았다 for all 모두에게요 어떤 모두냐면 to remember 기억할 모두에게 남아있었다 되겠죠 the secret to greatness is that it never dies the secret 비밀이요 비결 뭐로 해 the secret to blah blah 하면 blah blah로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greatness 뭡니까 위대함으로의 비결은 is that 주어가 동사라는 것입니다 it never dies 그것이 뭐죠 그 위대함이란 never dies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goodness lives on goodness 하면 선함이에요 선 선은 lives on 계속 지속됩니다 just like martin did 마치 martin이 했던 것처럼요 in the hearts of so many 어디 속에서 계속되냐면 선함은 선한 일은 in the hearts 가슴 속에서 of so many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아직도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이죠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도 people remember martin luther king 사람들은 martin luther king을 기억합니다 뭐 때문에요 for his undying contribution 그의 undying 죽지 않는 즉 영원한 contribution 공원 때문에 martin luther king을 아직도 오늘날도 기억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미국의 유명한 시민 운동가 그쵸 martin luther king의 생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그쵸 진리와 우리 공명정대함 평등함 선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큰 그런 인권운동가 이야기 봤는데 어떠셨어요 I hope you like this 여러분 좋아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스토리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you did such a great job I'll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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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